아 그 파손하는 녀석? 미지나이가 그 여자애가 아 혜성이가 아 나 잘하러 갔다 그랬어? 마지막으로 게임한게 혜성이가 너 잘하러 갔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애랑 같이 뛰어갔어 뭐야? 너는 이제 불러야? 아 맞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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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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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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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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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를 하는 파랑이는 공부를 하는 파랑이는 뭔 개소리야 근데 얘는 아까부터 아 우리끼리 다 이상해 한명은 파이어밴만 뽑고 한명은 다투킬을 막았다는 개소리야 , 얘기 budgets 피나 л끼리 Hawk 낙지 애로 요즘 함께 inse Huo 우리 뜯어 도움말씀 도움말씀 ㄷㄷ 퀴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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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가 있습니다. 아씨 또 물리나가네 미탈은 마일로 막으면 됩니다 아까 누가 미탈 어떻게 막냐고 물어봤는데 커세어를 가기 좀 애매하니까 야 involved 전에 더 얻는 잡은자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장면이 긴 건가요? 장면이 긴 자는 것 같다 왕이 부족해 에너지가 부족еров 아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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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 깔끔한 승리 우리 표 한명은 이상한 소리 뭐 하키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한명은 파이어밴만 뽑고 아 이제 스캔 정리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만 은근 잘한다 콘을 잘하는데 빌드는 좀 이상한데 컨트롤이 좋네 이젠 아제님 별풍선이 이제는 아제님 별풍선이